2023 경남 콘텐츠 폐허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세계 콘텐츠에 빠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경남 출신의 일러스트와 웹툰 작가 초청 세미나를 비롯해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관계자를 초청한 컨퍼런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90여 개 콘텐츠 기업과 도내 대학,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전시체험 부스로 마련돼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